10월에 최장 열흘까지 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정부 여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뭐 이 뉴스는 이 뉴스인 것이고요 아예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 제도를 좀 바꿔보자 이런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총 15일이거든요 그런데 15일을 다 모십니다 왜냐하면 15일 중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대체 공휴일 제도라고 해서 설이라든가 추석 연휴에 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하루 더 쉬게 이렇게 바꿨는데 지금 나오는 의견은 뭐냐면요 문제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명백하게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있는데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이 대체 공휴일 제도를 토요일도 포함시키자 토요일 일요일이 겹칠 때는 하루 더 쉬자라고 해서 만회 하나 토요일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면 내년도에 설 연휴 같은 경우에 5일로 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유경과 함께 지금 나오는 또 하나의 의견이 우리도 미국처럼 월요일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며칠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몇째 주 월요일 뭐 가령 셋째 주 월요일 뭐 현초일 같은 경우가 5월 넷째 주 월요일 왜 미국이 이런 제도를 취하냐면 월요일로 딱 박아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자동적으로 연휴가 생겨나니까 같은 공휴일이라도 월요일날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본도 여기에 좀 이제 따라해서 해피 먼데이 제도라고 해서요 환경의 날이라든가 경로의 날을 몇째 주 월요일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참에 개천절이라든가 이런 날 의미가 있는 날 외에는 몇째 주 월요일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의견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쉴 때 제대로 쉬어야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솔선수범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면은 여름휴가를 열흘이나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 다 쓰겠다 안 끼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휴가 계획은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7말 8초 아마도 8월 초반쯤이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어디로 떠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아마도 또 다른 휴양지를 찾기보다는 양산 자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산 자택에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양산에 가면은 다시 일하기 싫어서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문제는 양산 자택이 경호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청와대 경호실은 지금 비상이 걸렸다 이런 뉴스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증권연구소